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강서삼 대교 귀한 사역자들 조장들 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구부의 첫 순교를 귀하게 여김으로 그 순교를 통해 잠잠했던 성도 심령 속에 성교의 불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야구부처럼 영적 뚝심을 가지고 첫 순교자의 가슴을 가지고 가정과 지역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가슴 가지고는 안 되오니 성령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야만 우리 구역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군사된 우리를 현장에 부르셔사오니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조직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수기 3장 4장을 통해 배우사오니 레인처럼 이 사회 감당하여 주옵소서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신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언행으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을 통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깨닫기를 원하고요 민수기를 이제 시작할 때 한 5분 전에 1장 2장 3장 4장을 읽고 또 오늘 5장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각인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2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3장과 4장 5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여러분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읽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고 또 기록된 것을 기도하고 또 삶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원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5장 5장이에요 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해산에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민숙이는요 출애급 2년 2월 1일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래서 민숙이 1장에는 개수란 말이 30번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군사의 수가 60만 3550명이 개수된 겁니다 자 2장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생활합니다 이제 이동하고 또 정착할 때는 텐트를 칠 때도 그냥 치지 말라 그래서 2장에는 우리가 읽을 때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냐면 진영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진영이란 말은 군대 조직이거든 텐트를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구축하라 저 동쪽은 유다지파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 쳐라 그리고 남쪽은 루아엘 지파 저 북쪽은 단지파 저 서쪽은 에브라엘 지파 세 개의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을 쳐라 이게 이동하지 않고 텐트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중앙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고 그 옆에 레이 지파들 고앗, 문하리, 게르손 지파 행본할 때 어떻게 맨 앞에는 언약계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선두지파인 유다지파와 세 개의 지파가 선두로 행해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군형을 구축하라 군대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구역예배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역예배 이게 아니라 그 우리 구역지교를 어떻게 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역자 조장인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장과 4장은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레이 지파를 개수해라 개수했더니 2만 2천 3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은 장자이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1개월 이상 레이 지파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막을 섬기는 일에 하나의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4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막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30세에서 50세를 빼라 그랬더니 8,580명이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레인처럼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레인처럼 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누가 나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선빌 수 있도록 각각의 직무를, 직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직책이 우리 후손들까지 영향이 갈 정도로 축복받을 정도로 인생 작품이 되라 그래서 3장, 4장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5장,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 삶이에요 현장에서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 아파트에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가정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르고 인사성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 참 특이하다 얼굴이 밝다 늘 인사성이 좋다 또 늘 먹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덩이도 갖다 주고 늘 신경 쓰고 뭔가 다르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우리 친척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가? 예원교회 다니는구나 다른 말 하면 삶으로 증명해라 언어로 증명해라 그게 5장, 6장입니다 그래서 5장, 6장이 하나님의 군대에 진 진의 성결과 규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영에 누가 계세요?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이다 내가 그 진영에 있다 구약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임지하십니까? 성막에 임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그들은 거룩한 거예요 왜? 그 진영에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근데 신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심령이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얘네는 구약시대에 여러분 신전이 있었잖아요 신전 그래서 우리가 출액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비돔이라는 거대한 국고성을 지었지 않습니까? 신전이거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왜? 신이 임하는 신이 계시는 곳이라 마찬가지로 성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유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이제 5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 조장 전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성전으로 표현해요 성전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 신이 임하는 거룩한 전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삶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땅에 속한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일반 신과 구별되는 참신이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언제 성도가 타락되냐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언제 사역자 조장이 힘이 없는가 정체성을 사라질 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 땅에 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성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할 때는 교인들이 이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쉽게 상실할 수 있던 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와 물질이 성도를 장악하는 순간 정체성을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진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거룩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개인의 거룩이에요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데 개인적으로 거룩해라 이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다 그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이라는 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있고 일반 백성이 텐트를 치잖아요 여기가 한 시간 거리예요 4키로예요 4키로 인간은 내 텐트에서 저 성막까지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영 텐트 밖으로 더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구약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라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못할 수 있다고 그 근본과 중심을 봐야 돼요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느니라 자 나병 환자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이야 흔하지 않지만 추천전에인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뭐냐면 더러움이야 더러움 죄에 대한 더러움이라 유출병은 뭐예요?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피라는 것은요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야 근데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저주인 거예요 내가 죄로 말며 죽어와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어린 양이 죽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저주받은 거야 내가 죽어와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피가 몸 밖에 나온다는 건 저주받은 거라 다른 말 하면 죄의 결과예요 결과 피를 생명으로 여겼던 그 당시만 해도 피는 죄의 결과라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는 동일하게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시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라 하나님이 아담과 첫 번째 약속할 때 무슨 약속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는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은 거야 행위원양이거든요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가 따먹었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아담의 모든 우선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것은 죄의 결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결해라 그 방법이 뭐예요? 나병한 자, 유출병, 죽음을 만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 자다 다른 말 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 그러니까 죄가 오염된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대 이 진영 안에 계시는 이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대 죄에 오염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 밖으로 내보내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중앙에 어떻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제가 했죠? 구별됐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성경에서는 낙은에 안개가 왔죠 잠깐 거쳐가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생각해 어떤 분은 50년 여행 어떤 사람은 80년 여행 어떤 사람은 70년 여행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행한 거라 옛날에 제가 어느 나라 캠프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첫 캠프 가는 거야 첫 캠프 가는 거야 그게 나라가 추운 날씨야 추운 날씨 첫 캠프인데 캠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거야 근데 이 그 뭡니까? 가방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가방은 20kg 이상 된 거 외에는 못 가져가거든 근데 몇 개가 된 거야 다 내보내라 집에 가져가라고 했거든 보내라고 했는데 짐을 옮길 때 제가 보니까 구두가 몇 킬로 돼 구두 부츠도 있고 옷도 너무 많아 파카 이런 종류도 많아 내가 속으로 이거 여행이 아니라 이민이라 이민 가는 거야 살겠다는 거예요 여행은 어떻게 해요 잠깐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여행인 거 여행 나근의 인생 이 말은 여행객 안개여 왔다 세상의 것이 너무 소유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대학 가서 신앙을 버리는가 전 미국은요 기독교과거든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대학에 가면 거의 80%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더라 동성애자가 수천만 명이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이길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정확한 보금으로 양육받지 못한 게 정답이고 또 하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보금으로 확립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들어가지 못해 하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쥘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입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의 상태 보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다른 모든 것들이 가슴에 꽉 차 있다고 욕망과 야망과 욕심 자기 교획이 꽉 차 있어 말씀을 아무리 얻어도 듣긴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가슴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3장 16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세계성교 2차 3차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5년 딱 10년 만에 아시아와 유럽을 보금화시켰는데 2차 때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 1년 6개월이에요 거의 반 이상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는데 이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 쓰는 내용이에요 다이가 세운 교회 나중에 어떻게 해요 4년 만에 편지 쓴 거예요 저 다른 지역에서 참 이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어갔어 왜?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저 아가야의 수도거든요 아가야의 수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의 수도가 대살론이 가고 그 밑에 아가야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무역도시거든요 7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바울이 간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라 그러니까 무역의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풍족해요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보다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근데 굉장히 인색해요 인색해요 그래서 바울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늘 고린도 전세에 많이 언급하거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라 이 말은 곤두 지역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 보금 들었지만 인색하고 헌금도 억지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인끼리 분쟁하고 교인끼리 소송 걸고 교회 안에 근친상관이 있고 음란이 있다는 거 문화 자체가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왜냐하면 비누스 신전이 중앙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된다고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성지도 못 갔지 않습니까 150명이 신청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갈 거라고 그러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면 큰 비누스 신전이 있는데 중앙에 있다 중앙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신전에 천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거든요 그들이 밤에 어떻게 해요 도시로 내려 매출한다고 천명이 매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대표적인 도시라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음란하구나 이게 능네임이래요 능네임 그 정도로 무역과 상업의 도시니까 이 술문화 음란문화 이 태폐문화가 발전됐다고 여기에 교회가 생겼다고 구원은 받았지만 옛 체질, 옛 생화는 벗어나지를 못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고 그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언성이 높은 메시지예요 이게 톤이 센 메시지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애들이나 어린이나 남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 몸 성전인데 이걸 괴롭히는 자는 그 사람을 멸하이라 멸하이란 건 지옥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멸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물질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육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쾌락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지식을 내가 꺾어버리라 꺾어야 말씀이 들려오거든 꺾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예원께 올 때 꺾여 갖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제 발로 온 사람 누가 있어? 물질을 꺾고 자녀를 꺾고 인생을 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여기 온 거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사님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뭐 집사님 남편만 술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술 슬퍼도 술 그래서 앙케트 조사했는데 대구 지역 대구는 또 특별하거든 대구 지역에 삼성 라이온주가 경기에 이기면 그 금방에 술집이 엄청나게 잘 된대 그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삼성 라이온주가 지면 또 술집도 또 번창한데 좋아도 술 슬퍼도 술 그 이분이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가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위계양에다가 위계양이면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막 헛구니절로 나고 속시리잖아 근데 거기다 계속 술을 먹으니까 이제 암이 걸린 거야 불신자들 아내가 연락한 거야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여보 목사님이 신방할 테니까 그 얘기한 거야 내가 8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병원 엘리베이터 열어놓는데 이분이 딱 버티고 있더라 처음 본 얼굴이라 나를 알아보더라 목사님 그러더라 제가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또 목사가 못삭처럼 생겨야지 목사님 그러더라 아 그냥 안녕하세요 했죠 내 손을 잡고 꿀고 가더라고 남자가 여러분 손 갖고 꿀고 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징그러워요 자녀 아니고서는 남자가 남자가 손 끌고 가는 게 징그럽다 동성애가 여러분들 완전히 이거는 퇴폐문하고 이거는 음란의 영위에서 사로잡힌 거거든 남자 손을 끌고 가더라고 병실로 그더니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데 하십시오 제가 박혔습니다 6인실인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남자가 손 잡고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잘 듣든지 교회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서 들은 것만 하고 아멘도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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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길을 열어준 거라 그러니까 멸한다는 말이 그런 거라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소원했던 거 그게 무너져야 복은 받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멸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을 입은 육체라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삶으로 증명해라 전도자의 삶으로 증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잘 기억하셔요 잘 해주시라고 동네에 가서 뭐 깎지 말고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 듣지 말고 속는 거 압니다 속아줘 저도 많이 속았어 여러분 그냥 속아주는 거야 사람이 등신같다 아니에요 속아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이사를 이틀 3일 전인가 4일 전 했는데 동네 이제 가잖아요 동네 가서 뭐 철물점도 가고 동네 가서 뭐도 사잖아요 그리고 또 수리하는 아저씨도 오잖아요 에어컨 수리하는 아저씨가 왔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만 원을 더 줬어 그 이 아저씨가 만 원이 더 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세요 뺐지 말고 팁 이래 보세요 수고하셨는데 가실 때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이 오잖아요 기분이 막 좋은 거야 그 딱 분위기 어때요 딱 표구에 오직 예수 딱 적혀있거든 예수님 사람은 다르구나 오직 예수 표구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아저씨 바나마 깎아줄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식당에 가시는 분들은 이 백제원 가시는 분들은요 교인인 줄 알잖아 수고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만 원씩 주라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아 교인이구나 예원교이구나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됩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개인이 개인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민숙이를 세밀하게 보지를 못해요 평생 동안 민숙이가 뭔지도 몰라 신명이가 뭔지도 몰라 1장부터 5장까지 잘 보시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이제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더라면요 하나 되고 어떻게 해요 3.1절 독립운동도 할 수 있거라 어떻게 만세운동 할 거라 이거 430년 동안 철저하게 지배당하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남의 거 훔쳤다 이런 말도 이들은 이해 못해요 훔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리이동이라 자리이동 철저히 생존의 생존을 위해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다 보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내 자식 굶어 주지 않을까 이게 430년 동안 형성된 거래요 남 이런 게 없어요 도둑질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겠는데 도둑질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이 완전 체질화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생존에 완전히 잡혀버리면 주의를 못 봐요 여러분 생존에 완전히 끌려다니면 친척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주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잔인한 거예요 쓱 너무 가난해 갖고 생존에 끌리면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주의를 못 봐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는 국률이라는 게 있고 자비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주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는데 이것이 생존에 잡히는 순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 중에 저주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오 하나님 생존에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사는데 조금만 우리가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조금만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 솔직히 먹으면 또 얼마나 먹습니까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도 안 먹으려고 애를 무척 쓰거든 근데 몇 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었다고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아내를 그러더라고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 라면 이런 거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어떡해요 먹거든 어제 그러더라고 난 운동한다고 각오하고 결단했다 작년에도 내가 들은 소리거든 작년에 똑같이 이때 운동해야겠다 생명고를 가야겠다는데 운동하는 거 못 봤거든 정말로 생존에 끌려 살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생존에 끌려 살지 않을까요 주 없어서 사명에 끌려 살아야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요 뭘 먹어도 기쁜 거야 대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자녀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막장 드라마는 자체가 싫어요 복수하는 거 싫어 영화도 막 복수하고 막 그런 게 싫고 그냥 가족드라마 가족드라마 가족끼리 이렇게 막 즐기고 가족끼리 웃고 그런 거 좋아하지 원수를 갚으리라 그 자체를 싫어해 이게 사람 불편해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하고 불편하면 나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체질이 그래 불편한 걸 싫어 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거 5분을 더하여 갚으라 이 말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 배상규례거든요 배상규례입니다 이거는 속공제에 관한 얘기예요 제사법이 5가지가 있거든 번제 속제제 속공제 화목제 소제 이 속공제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어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법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건 최고의 법이에요 지금 시대도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피해를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를 더 배상해라 원금의 20% 여러분들 어떤 면에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드려도요 정확하게 이자를 줘야 돼요 피해를 줬다 그럼 20%를 더 줘야 돼 이게 성경적이에요 5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수령에 이르라 남자와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범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공동 번역이나 요즘 나오는 성경의 번역 이렇게 나옵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혀 이웃 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각종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지교당이 많았을 때 지교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추회마다 지교당 예배들이 이제 주차장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교당 예배를 드리고 오시더라고 그때만 해도 십 몇 년이기 때문에 이 차에 블랙박스 이런 게 약했거든 그래서 차에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는데 옆에 자를 긁고 왔어 근데 조용히 가시더라고 원금의 5분의 회를 다 상해야 돼 고쳐주고 정신적 피해를 줬잖아 여러분 그분이 왔을 때 자기 차가 탁 기스나고 손상 입었으면 아휴 기분 좋아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시간과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를 줍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이에요 왜? 왜?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죄거든 근데 이 죄에 대한 절차가 있어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절차가 있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여호와께 이것도 거역합니다 이것도 죄거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먼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이게 죄라고 인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움직이거든 이게 죄 아니야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 이게 죄였구나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에 이게 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닫잖아 죄는 깨닫는 거거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은 돌이키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구나 아내가 상처받았구나 아이가 상처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 회계라는 것은 우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운다고 여러분들 회계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막 설교하는데 앞에 있는 세대에게 그렇게 울더래 그 목사님은 착각할 수 있거든 은혜 받았구나 그냥 불렀대 오늘 설교 들을 때 왜 이렇게 울었어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더래 어머니에 관한 설교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 거지 혼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계는 돌이키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였구나 마음에 돌이키고 그럼 바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갚아라 원금은 어떻게 해요? 5분의 1 20%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못 사는 거라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 손해보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갚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 옆에 제사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먼저 성경에 헌금을 드리거든 먼저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보이는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다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했다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 회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아내한테 가서 여보 몇십 년 동안 술과 도박과 여러 상처를 줬는데 미안해 미안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옆에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원금을 20%를 더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속하는 걸 해야 돼 그게 뭐지요? 이제 속죄죄라 속죄죄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줬잖아요 속죄죄 인간은 사람한테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하고 속권죄를 드려 속권죄를 속죄죄 속죄죄는 갚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갚은 거야 속권죄 속죄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속해야 돼요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속죄죄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죄를 그런데 속죄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20%를 줘야 돼 죽었을 때는 어때요? 친척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친척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20%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제사장 제사장한테 주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5장 9절이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분은 그의 것이니라 5장 8절에 그 사람의 피해를 줬으면 5분의 1을 주는데 친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친척한테 죽어 친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그걸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거제로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분은 그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자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지만 내 얘기 1장에 보면 제사법이 5가지 제사 종류가 나와요 종류 종류 종류인데 첫째는 번죄 속죄제 속권제 화목제 소제 소제예요 5가지 제사 종류가 있고 제사법이 있어 법 좀 적을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궁금해하지도 않아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원수를 갚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음 해가 기대되나 아무래도 성경을 읽을 때도 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은지 몰라 그냥 패스 패스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의 종류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내 얘기 우리 저번에 금요기대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1장에는 나온 게 번제 번제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 세 번째가 속권제 네 번째가 화목제 다섯 번째가 소제예요 이게 제사 종류고 제사법이 있어 법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재가 있어 화재 화재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종류 다섯 가 중에 네 가지가 화재로 드리는 거 태워서 다 드리거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화재가 있고 두 번째는 전제가 있어 전제는 뭐냐면 추가해서 예배드리는 추가해서 제사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들이 있다고 독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릴 때 이때가 전제 하나 옆에 소를 번제로 드릴 때 같이 여기에 포도주를 드린다거나 또 독주를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게 전제 세 번째는 거제가 있어 거제 거제는 뭡니까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옆에 제사장에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법은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제사장의 목수로 가 대부분 화목재 화목재를 드릴 때 소의 넓적다리 이런 부분은 거제로 드리고 이거는 제사장의 목이야 하나 옆에 거제로 드리는 거야 하나 옆에 드렸다가 다시 내리거든요 이 말이 이제 제사장의 목수라 네 번째는 요제가 있어 요제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 옆에 흔들어서 이 요제는요 드릴 때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 중에 초실절이거든 초실절 여긴 처음 초자 처음 초자 봄에 처음 나는 곡식 초실절은 봄에 처음 나는 곡식이 보리고 여름에 처음 나는 곡식이 뭡니까 밀이고 가을에 처음 나는 곡식이 있다고 가을에는 과목이 많아 감남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과일 우리는 뭐지요 사과 배 귤이 3대 과일이지만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목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세 가지야 처음에 나는 곡식이 봄에는 뭐여 보리거든요 이 보리에 보리를 보리에 딱 추수할 때가 되면 제사는 한 문품을 딱 추수해서 그 앞에 드리거든요 이게 초실절 절기인데 이때 드릴 게 요제라 요제 그래서 가을에 10월달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보리와 미를 동시에 뿌리면 보리가 일찍 나거든 보리가 어떻게 해요 그 땅속에 땅속에서 땅은 죽음을 상징하거든 저주를 상징하거든 땅속에 딱 떨어졌잖아 이것이 땅이라는 걸 뚫고 나와서 이삭이 나고 열매가 거치잖아요 초실절 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여러분 땅속에 묻혔잖아 3일 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 땅이라는 저주를 뚫고 부활했다 초실절 날 부활했다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던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고 이때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가 일곱 번 그러면 그러면 77이 49자는 그 다음 그래서 77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드디어 10월달에 불은 미리 미리 확 날아 여름에 처음 나오는 곡식이야 밀 밀 미리거든요 맥주절 근데 한국은 번역을 할 때 보리목자를 보리맥자를 썼거든 이때 한국은 보리가 나는 거야 보리 그래서 한국 정서상 보리맥자를 썼는데 원래는 밀이야 밀 여러분 성경이 요즘 나오는 성경들 세번역 공동번역에는 다 밀로 나와 밀 근데 우리는 맥주절 한국상 정서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초실절날 부활했거든 이때 이제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거야 이게 거제거든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내려놓은 거야 이건 제스상의 목이라 만약에 피해 있는 사람이 20%를 주어야 돼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 20% 5분의 1을 그러면 친척이 있어 친척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목술 제스상의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렸다가 내리잖아요 이건 너의 몫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예요 배려 왜 하필 하나님이 개인의 성결 너는 너는 나병한자를 또 유축병한자를 죽음을 만진자를 짐 밖에 보내라 이건 개인의 성별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그 그 절차가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은 배상규례를 말씀하시는가 왜요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여호와의 진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4장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윽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윽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제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등천삼동도 자치회가 일방적으로 그 뭐야 동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거든요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 동장도 만들어진다더라고요 추천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다 자치회에 들어가시되니까 들어가실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예원교회 중직자다 사역자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칭이 달라요 말과 행동과 가칭화를 통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준거해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정에 관한 부분 자 의심의 소재여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건 가정의 문제인데 자 하나님께서 오장을 통해 성별의식으로 할 때 개인 공동체 이제 가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관한 부분 11절 12절에 보니까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제 가정의 문제인데 가정의 이제 여러가지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레옥기를 통해서 보면 열가지 재앙은요 대부분 애굽의 신들을 위한 심판이야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리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나일강은요 우리가 말하면 강덕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이야 초석 물이 나일강이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흐른다는 건 뭐냐면 굉장한 곡창지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목축업하는 나라가 아니라 농경이에요 농경 밀생산지입니다 저 유럽의 최고의 밀생산지가 유럽이에요 유럽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로마로 제수로 끌려갈 때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갔다는 게 뭐냐면 이 알렉산드라 배는 로마 저기 애굽에 있는 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신은 배야 배 이거를 이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밀생산지라 이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쳤다 그 피로 변했다 이 말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거든 이게 크롬신이다 크롬신 그러니까 모든 애굽은 다 신이야 개구리 개구리를 왜 신으로 모시냐면 개구리가 여러분 시골에 보면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 새끼를 많이 낳거든 다 산 신이야 여러분 땅도 신이야 땅도 신이야 짐승은 말할 것도 신이야 소도가 신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주부하기 때문에 짐승을 제사로 지내고 먹지 않습니까 애굽사람은 그 당시 말해서 농경사이고 소가 신이야 신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산에서 금송화제를 만들어 경배했듯이 소가 신이에요 우리는 소 그러면 어떻게 등심 안심 안창살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신이야 신 여러분 신을 잡아먹는다 애굽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볼 땐 어떻게 미개인이에요 미개인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19장이 그리고 19장 33절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규칙 70가지를 주거든요 70가지를 보면 이런게 있어요 수관하지 말라 동성애 수관이 뭐예요 수관 짐승과 송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도 그걸 본 거야 소와 공식적인 다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행위를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야만인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신이 소잖아 소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야 신과 하나 되는 의식이라 남자가 동성애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신을 보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직계가 바로 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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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의 왕을 바로로 지칭하잖아요 바로에는 투수무스 이슈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김영삼 이명박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그 당시 왕은 바로 바로 로마는 가이사라 그러고 또 블레스에서는 아비멜레 아비멜레 이러거든요 이 바로 이 바로가 신의 직계 후손이라 그러니까 신과 우리가 말하면 성애일을 한다는 건 바로의 왕족과 성애일을 한다는 건 신과 하나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달았으니까 여자고 남자고 여태고 그냥 여제사장과 남자들 어떻게 성애일을 했을 때는 그 어떻게 해요 신과 대리인과 하나 되는 의식이라 짐승과 소화 이게 한다는 건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치 못해 하나님의 법에 보면 이거는 음란투성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게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예요 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여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들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추고 했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애굽에서 봤던 거라 쉽게 쉽게 남자 이러고 쉽게 쉽게 몸을 주고 이게 막 죄가 아니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죄를 범했음에도 증거가 없어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이모는 뭐냐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음란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여자를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이 5장 11절에 31절까지 20절이 넘는 9절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11절 15절에 내용이 뭐냐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심하였으나 그 남편이 의심이 가는데도 증거가 없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의심의 소재 의심의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소재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는 화재라고 그래 이 짐승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소재는 뭐냐면 곡물이에요 곡물 재료가 하면 고운 가루 밀에 고운 가루를 빠요 그래서 딱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걸 우리가 빈대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종류거든 의심의 소재란 말이야 근데 보통 이때는 밀을 사용하지 않고 보리를 사용해요 보리 보리라는 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굉장히 보리 여러분 거칠어요 거칠어 우리는 지금 좋아하는데 70세 80세 된 분들은 보리 잘 안 먹어요 보리밥 잘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리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리는 거의 안 먹습니다 왜 보리국이가 있다 겨울을 지나고 어떻게 해요 7월달까지 보리국이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요 보리국이 있거든 그래서 보리국이 딱 통 보리가 나면 이게 얼마나 거칠어요 여러분들 보리가 가난한 자들이 먹고 거친 음식이라 보통은 의심의 소재는 고운 가루 밀을 쓰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친 보리를 써 왜 그러냐면 의심하는 자나 의심 받는 사람 의심 받는 사람 이건 고통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봐 아내도 남편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밀 대신에 보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소재는요 하나 앞에 감격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 앞에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와 소재야 번제 소재 번제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빼서 가족을 벗겨서 토막을 내서 내장을 벗겨서 물로 씻어서 하나 앞에 태워 드리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요 새꼬챙이로 찔러서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 헌신 내가 완전 우리가 말하는 절대 헌신이야 소재는 뭐예요 밀을 갈아 갈아 완전히 갈아서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하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소재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같은 말이 기억의 소재라고 성경은 나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뭐냐 절차가 자 제사장 앞에 옵니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성마귀가 제사장 앞에 와요 제사장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이 제사장 앞에 오면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그릇에다가 토기를 갖고 와 토기 토기에다가 하나는 의심의 소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로 만들어서 이제 떡을 붙여 갖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토기 그릇을 갖고 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물 이 거룩한 물이라는 건 물두멍 물두멍 이게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옷에 뭐 묻거나 손이 드러비서 씻는 물이거든 이 물로 토기에 물을 넣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닥에 먼지를 먼지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여자 머리를 풀게 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토기에다 물 넣고 한 손에는 소재물을 읽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 저 남자와 동침했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림이 그리지만 여자가 머리 긁고 하나는 토기에다가 물 넣고 한 손에는 소재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너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라 여기는 아멘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저주의 메시지라면 저주했던 메시지를 기록으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기록된 종이를 이 물에다가 넣어 물에다가 넣어 여자는 이 물을 먹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물을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근데 혹 거짓말했다 그러면 저주의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붓고 너가 맹세거리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게 의심의 소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 맞냐 지금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야 너 하나님 앞에서 맞냐 너가 만약에 맞으면 아멘아멘아면 맞구나 인정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이 죄상 앞에서 갔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사람은 용수해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저주의 쓴물이 들어가서 저주장이 말한 것처럼 너가 이런 저주와 맹세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온 소재물을 제상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한 움큼을 번제단에 뿌려버려 그럼 이제 끝 이게 이것이 의심의 소재예요 이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거든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일심동체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부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건데 다른 사람하고 음란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 사이도 깨끗해야 되고 성별해야 된다 결과는 뭡니까 자 민숙이 5장 27, 28절에 보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많은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리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러면서 29장 31절에 이는 의심의 범위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면 더럽힌 때나 또한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 앞에 두고 제사에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라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있으면 그대로 저주가 당하리라 이게 이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민숙이 오장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에게 삶으로 보여져다 개인적인 이제 자기를 지키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이 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악용이 돼버렸어 악용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악용이 되고 변질돼 버려요 율법의 원래 의미에서 태색돼 버리고 이것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소속되지 않은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특히 남자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여자와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를 내버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했다고 내가 의심된다 여자는 깨끗한데 이 여자를 정식적인 이혼을 통해서 이혼증서를 주게 되면 남자가 여기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추방시키는 거야 이걸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남자들이 못됐어 여러분 여자들이 참 피해를 많이 겪었어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때 안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걸 감수하셔야 돼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이 법이 악용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 자 예수님 당시에 약혼은요 유대사회에서는 쉽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나 결혼과 약혼의 차이점 뭐냐면 결혼은 뭡니까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하는데 약혼도 결국에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야 부부관계인데 서로의 육체를 범하면 안 돼 1년 동안 약혼은 결혼식과 똑같은데 1년 뒤에 결혼식 할 때 1년이라는 약혼 기간에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것은 금지됐다고 혹시 이 기간에 어떻게 해요 여자고 남자고 다른 사람과 동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약혼이에요 약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떤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도 없이 여자가 뚱금없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럼 믿을 남자가 누가 있어 이런 남편이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이 여보 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아 오늘 산부인과 가니까 3개월이라 그러면 남편이 성령으로 잉태됐어 감사하다 감사한 건 내 사람 누가 있냐 그 당시는 더 심하셔 아니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 앞둔 여인이 갑자기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 남자는 100명 중에 100명은 절차가 있어 의심의 소재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착한 사람 천성적 착한 거야 이 여인이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을 의심의 소재로 해서 절차대로 하면 이 여인은 공동체 추방당하거든요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조용히 어떻게 해요 끊고자 한 거예요 끊고자 한 거예요 그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통의 남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막에 완성됐어요 성막에 BC 1440년도에 완성되고 솔로몬 성전 건물로 고정된 성경 BC 959년에 완공됐거든 완공됐다고 840년 동안 이동용 텐트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다고 완공됐는데 BC 722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성전을 허물어버렸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BC 500년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수룩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완공했다 그래서 수룩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돼서 수룩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 이 성전이 500년이 지나면서 많이 허물어졌다고 근데 헤로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야 근데 헤로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듬의 주신이라 에도 부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누구야 이방인이 왕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헤로시 인기가 없었거든 그리고 헤로시 이스라엘 백성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룩바벨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증설하면서 리모델링한 게 헤로성전이에요 이게 헤로시 100% 진 게 아니라 헤로성전이 헤로성전 자 헤로성전인데 이 헤로성전이 8개의 문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다 무너졌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거든 지금은 잔재만 있다고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헤로시대에 맞는 성전 이런 게 모욕물이 있다고 모욕물이에요 그거는 모욕물인데 들어가면 이게 헤로시대 성전인데 8개의 문이 있는데 일방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더블게이트라고 더블게이트 두 개의 문이라 더블게이트 근데 이걸 성경에 미문 미문이라 미문 4등 3장에 보니까 미문 문 앞에 앉은 배에 앉아있었죠 이게 두 개의 문인데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이야 이 문만 들어가 나올 때는 왼쪽 문 나가 그리고 정면에 트리플게이트라고 있는데 세 개의 문이야 이 문은 제상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미자를 썼는데 그 당시보다 이 굴 같은 이 문에 막 그림이 벽화가 돼서 너무 아름다 그래서 미문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파티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게 경계선인데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가로 막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지켰거든 여기 통과됐다 이방이 통과됐다 그럼 바로 성 밖에서 맞아 죽는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이거든 이 5월절날 바울을 본 이방인 바울을 본 디아스퍼라 출신들이 거짓말했거든 저 바울이 예배서 출신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스라엘 뜰에 갔다 이 말에 여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다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가서 돌로 쳐죽이려고 했거든 그때 백부장이 딱 구출해 준 거예요 왜 이게 경계선이거든 이게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개 문이 있어요 이게 두 개 문이 있는데 이 안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으로 통과되는데 이 문이 뭐냐면 홀다 게이트 에레미야 시대의 제사장 있잖아요 홀다 게이트 두 개 문으로 여기로 통과되면 여기로 오면은 여자고 남자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가 이방인의 여기가 여인의 뜰이라 여자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 그리고 이 문을 이 문을 통과하는데 여기 문 있죠 이 문 이 문이 우리가 말하면 니카도르 게이트 니카도르 문이라 이 문이 니카도르 목사님 외워야 됩니까 애울 필요 없어 니카도르 문을 통과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들이에요 여기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만 이 문 이 문에서 이제 니카도르 게이트 이 문 앞에서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약혼했는데 약혼했는데 임신했다 그럼 이 여인을 데려가서 여기 갑니다 가요 가면 여기 누가 있어야 제사장이 있거든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서계관이 있어요 의심의 소재라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의심의 소재와 토기의 물을 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민숙이 오장의 의견처럼 이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가 배가 부르고 넓독자리가 찢어지고 너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너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느냐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에 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아닙니다 해도 여자 자체가 여기에 끌려왔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여기에 끌려와서 여기에 서는 것 자체가 유대사회에서는 추치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혼 못해 추방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거를 많이 악용을 한 거예요 여자와 살기 싫고 싫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거든 이 여자를 이혼시키려면 법적인 절차가 있 때문에 위자료를 줘야 되거든 이걸 싫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갖다가 의심의 소재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자는 아닌데 억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재장 앞에서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끝났지만 이거 자체가 쓰는 게 수치요 저주야 유대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추치스럽기 때문에 공동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남자들에게서 악용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와서 제가 성료로 잉태됐습니다 보통 남자같은 머리끈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소재물을 가지고 갈거든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남자 없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성료로 잉태됐다고 합니다 믿을만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리고 여자의 우선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베들렘에 태어나야 되고 동료녀에서 태어나야 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이 여인을 배려했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비둘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자가 현명해서 이 여인은 성료로 잉태했다 얘기해 준 거 안심이 돼서 이런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철저히 요셉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혈통 중심이거든 마리아 중심으로 이 혈통이 이어간다고 줄거리가 자 이 민숙이 5장을 이렇게 악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 우리가 민숙이 5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중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삶을 너 공동체를 너의 가정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섬겨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은 반드시 언어로 언어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러나 언어로 즉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 말이 내 복음 증거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려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삶으로 직장 동료에게 삶으로 우리 가족에게 삶으로 또 내가 사업가고 사장이면 직원들에게 삶으로 그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복음 증거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민수기 오장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이른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오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삶도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가칭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 조장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제라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을 받고 다시 한번 사역자를 임명해 주신 것 감사하며 지역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 조장 기한성도 대기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이 비밀을 소유했기에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